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광복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30대 문무왕 3년 서기 663년 기사입니다. 당황제 조인계 검교대방주 자사로 하여 통전 도덕왕문도 지중여 압영하고 향백제영하니라 당나라당 임금황 임금제 조서조 어질인 박기자국계 당임금이 유인계계 조서를 내려 검살검 학교교 띠대 모방 고을주 찌를자 사기사 검교대방주 자사로 삼고 거느릴 통 앞전 도읍도 감독할독 임금황 거를문 법도도 갈지 무리중 더불려 나아 병사병 전도독 왕문도의 무리와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향할향 일백백 건널제 경령할령 여기서는 진영영 백제군영으로 향하게 하였다. 당황제 조인계 검교대방주 자사로 하여 당임금이 유인계계 조서를 내려 검교대방주 자사로 삼고 통 전도독 왕문도 지중여 압영하고 전도독 왕문도의 무리와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향백제 영하니라 백제군영으로 향하게 하였다. 전투함 진하니 구를전 싸움투 빠질함 베풀진 옮겨가며 싸울 때마다 적진을 함락시키니 소향무전하니라 봐서 향할향 없설무 앞전 향하는 곳마다 앞을 막는 자가 없었다. 신등석 인원위하고 믿을신 무리등 풀석 어질인 원활원 에어살위 복신 등이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태보 임존성 하더니 물러날 태 지킬보 막길 임 이슬존 재성 물러가 임존성을 지켰다. 귀 이 복신 살 도침하고 이미기 여기서는 거르는 동안에 귀 말열 이 복복 믿을신 죽일 살 길도 보배침 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병 기중하여 아우를 병 거기 무리 중 그의 무리를 아우르고 초한 반망하니 새 기장이라 불을 초 도롤 환 배반 망할 망 여기서는 도망할 망 배반하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행세세 심할심 베풀장 세력이 매우 커졌다. 전투 함진하니 옮겨가며 싸울 때마다 적진을 함락시키니 소향무전하니라 향하는 곳마다 앞을 막는 자가 없었다. 신 등 석 인원 위하고 복신 등이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대보 임존성 하더니 물러가 임존성을 지켰다. 귀 이 복신 살 도침하고 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병 기중하여 그의 무리를 아우르고 초환 반망하니 배반하고 도망친 이들을 불러 돌아오게 하니 새 심장이라 세력이 매우 커졌다. 불러 가야 된다.